안녕하세요 하튜브의 하정진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 하튜브 하정진이 어제는 또 하루종일 뭘 했나 하면서 전화도 오고 와서 취재거리 또한 아 영상을 만들텐데 와서 좀 찍어달라 하는 주문들이 많았지만은 집거 하면서 공부하면서 신문도 보고 신동화도 보고 또 고사성어도 쓰고 유튜브도 연구를 하면서 정치사도 보면서 요즘 또 박원순 시장 문제도 있고 해서 시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고심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사성어 전문의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책인데 이 책 하나만 해도 제가 방송을 100편은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루하기 때문에 15분씩 짤막짤막하게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 고사성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잠깐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에서도 참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 하는 그 성경의 자문서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으니라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때에 합당한 말 제때제때 고사성어를 쓰고 사자성어를 쓴다면 그 자리가 빛나기도 하고 MC 방장훈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고사성어를 알면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대화를 풀어나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도 물론 자막을 통해서 TV보면 예능 프로의 자막이 또 굉장히 고사성어 새로운 신조어 같은 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알아두면 신조어는 젊은 세대와 교통하기가 참 좋습니다 참 재미난 신조어도 많습니다 아주 기발하게 줄임말도 쓰는 것을 보면서 옛것을 익히면 새것을 한다 고사성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 저도 아직 기억자를 쓰고 있는데 이 책의 특징은 이렇게 4자성어뿐만 아니라 6자성어 7자성어 계속해서 나가겠죠 자 한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이 가운데서 제가 딱딱 집어서 쪽집게식으로 맛깔나게 입맛나는 그러한 것을 몇 개 짚어주는 그러한 식으로 갖겠습니다 다른 유튜브와 다른 것은 저는 실시간으로 리얼하게 꾸밈없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저의 현악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많이 쓰이고 현대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하면 제가 강호동 어록보다 못하겠습니까 김재동 어록보다 못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부형 뜻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숨어있는 그런 보배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의 많은 임상체험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잘 아는 하트북 방송임을 다시 한번 명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빈사현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빈사현처 집이 가난하면 현명한 아내를 생각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다른 글자 해설은 없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해드리잖아요 가빈사빈처 이거 전에는 뭐 있겠습니까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 국난사충신 이러면 문구가 되지 않습니까 국난사충신 국가가 어려울 때 코로나 난국의 사충신을 생각한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집안이 가난하면 현명한 아내가 집안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길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재미가 적죠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6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 모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써놓고 그냥 집에다가 가와만사성 그 전에는 무슨 문구가 있을까요 모르시잖아요 그냥 맨날 가와만사성이네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뭐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찢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건 뭘까요 그 앞에 문구가 자요 쌍친락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섯 자가 있어요 자식이 효도할 때 즐거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요 쌍친 양부모에게 즐거움이 있다 락 자요 쌍친락 가와만사성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와만사성 보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 아시죠 이신전심도 알고 있습니다 이신전심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재밌게 또 유머러스하게 이순자도 심심하면 전두한도 심심하다 이 정도로 알아야 재미있지 그냥 이신전심 하면 재미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신전심 가와만사성 이런 단어를 쓸 때 약간 생각을 깊이 하라는 뜻입니다 각골란망 세계를 각자 아닙니까 뼈골자 어려울란자 3D 3D 어려울란자 망 잊을망자 마음심이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위에 망자가 있고 마음심이 있으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각골란망 많이 쓰여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각골란망하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뼈에 새긴다 뼈에 새기가 어렵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이렇게 뼈에 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각골란망은 남에게 입은 은혜를 깊이 새겨 잊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뼈에 새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틀리니까 기억이 더 나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려울란자를 썼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뼈에 새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속담 중에도 그런 말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요즘 그런 치유 상담학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려고 자기 스스로 안 됩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아요 중국 영화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그러니까 원수는 물에다 다 씻겨 내려가고 잊어버리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웃에게 받은 은혜 부모님께 받은 은혜 신체 발버넘은 수지 부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몸 자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건절 알고 목숨을 함부로 내동증에 치워도 안 되고 몸에다가 문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교나 기독교나 다 그런 정신사가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그러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낳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어떤 부모열들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부정 모열로 낳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작은 땅덩어리지만 우수한 민족으로서 살아가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낼 때 바로 각골난망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보면 간디즘이라고 나오네요 비폭력 무저왕 정신의 간디즘 그것도 사자라고 또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책이 뒤에 가면 또 속담이 많은데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자 성과가 많고 글씨가 크니까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감개무량하다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또 표현해도 재밌는 표현 좀 많은 사람의 표현이 되겠죠 감기무량이 아니에요 감개입니다 슬퍼할 개 느낄 감 없을 무 할 양이 없다 이런 뜻이죠 감탄고토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현대인들의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업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당근은 오히려 해가 되고 쓴 것은 충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오히려 양약이 됩니다 처음에 달다고 해서 먹다 보면 이빨 다 썩잖아요 결국은 이빨 다 나갑니다 옥수수 다 출장 갑니다 그러니까 감남을 여요 우리는 평범하게 말할 때 감남을 여요 라고 하죠 감논을박 용어상박 다 나오죠 감논을박 한다 그죠 끝장토론 맞장토론 토론의 종류도 여러 많은데 감논을박 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산선생님하고 제가 만나면 용어상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목산과 선산이 투산이에요 그래서 투산 자동차도 있죠 옛날 제가 타고 다닌 차가 투산입니다 그래서 투산 용어상박 토론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동양철학에 능하신 분이고 저는 개혁신학을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분이 이렇게 감논을박 하지만은 정의를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고 세계사를 찾아가고 한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찾아가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세계에 막혀있는 것을 감정지화 라고 하죠 구덩이 감자에다가 우물정자에다가 지화 그죠 감정지화 우물안의 개구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글로 우물안의 개구리 감정지화 바로 이 동아시아에 나가서 한자 쓰면 다 압니다 문자 써도 다 압니다 필담도 다 됩니다 구글 번역기도 있잖아요 그죠 구글 번역기 있습니다 갖다 대놓고 하면 영어도 됩니다 이제는 칠레여도 됩니다 몽골어도 됩니다 얼마 전에 헝가리 사람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문자도 치면 나올 거예요 감언이설 이렇게 치지 말고 뭐 이렇게 듣는 사람의 비유와 이렇게 쓰면은 구글 번역기도 나옵니다 동양삼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만 써도 필담으로 서로 통하게 됩니다 한자가 그렇게 깊이 있고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도 아주 그림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정진의 겸손한 만연필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아직도 기업자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잘 쓴 글씨는 아니지만 익히면서 계속해서 써나갈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고 또한 언제 어디서 했는지 사자성어를 갖다가 적재적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됩니다 오늘 이 옆에는 정치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신동화 4월달 거 5월달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계가 술렁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화두는 신체 밟은 수지부모라 내 몸을 이 생명 하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목숨 부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재능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늘도 오늘도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부 하정연이었습니다